모든 내 공약 3.3 공약은 미래를 거울처럼 내다본 공약이야 아니 지금 출산정책에 10년간 250조를 펴보았는데 나는 차라리 한 사람당 애 낳으면 5천만 원 주자고 그랬어 지금 1년에 25만 명을 놓고 있어 그럼 한 사람당 1억씩 주면 25조야 차라리 그게 낫겠네 현찰로 주는 게 나아 그럼 5천만 원씩 주면 얼마 안 돼 또 그러니까 얼마든지 현찰로 준다고 그러면 애를 낳지 결혼하면 1억 준다 그것도 출산정책이야 이런 부비니 빈이 생긴 원인이 뭐해 이런 거 안 주니까 생긴 거야 자아 예산 주소 마치 그거 다 닦아서 버려 그거를 한번 들이다보면 눈에 열불이 나서 내 못 봐 이게 경제 10위권 세계 경제 10위권 무산 세계 150위 150등 국민이 살아가는 생활을 하면서 자살 세계 1위 이거는 우리나라에 도둑놈이 많다는 뜻이야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도둑놈이 현지 빼가리로 깔렸다 이 말이야